1층이 주방이에요. 엄청 좋다. 장난이죠? 지금 아직 다른 공간은 안 봤지만 주방 공간이 조금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왜냐하면 냄새, 냄새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엄청 좋고 빌트인으로 여기 다. 여기 세탁기에도 있고. 여기 냉장고예요? 아, 그게 냉장고? 다 빌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옵션 좋네. 옵션 좋아요. 아, 좋네. 어머. 게다가 여기는 이렇게. 아! 식탁. 식탁, 여기서 이렇게. 야, 이런 거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너무 귀엽죠? 혼밥 먹기에는 딱. 아, 그렇죠. 혼삼. 혼자 삼겹살 같은 거. 혼삼. 혼삼. 이거는 여기랑 이게 바로 옆에 되는 거예요. 진짜 딱. 복팀이 옵션에 강하네. 아니, 우리 팀은 되게 취향저격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맞춤. 그럼,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너무 저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서. 위에. 아, 위에.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구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지? 시즌? 아. 1층 옆에 화장실. 오, 깔끔하다. 좀 봐봐요. 깔끔하네. 화장실 깔끔하다. 1층에 육실이랑 주방이. 아, 욕실 보여줘. 육실, 주방. 네, 있어져, 있어져. 근데 여기 인테리어 너무 잘 돼 있다. 잘 돼 있어. 잘 돼 있어. 잘 있잖아, 여기. 여기도 물이 샤옹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네. 여기 보면 비싸게 솟아이 같네. 진짜 혼자서. 비데. 비데. 여기에 화장실 있는 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공간 활용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헐. 대박 사건. 퓨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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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보인다. 어디. 바다 보인다. 바다 보인다. 바다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저기 어디.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데. 어디 보여요? 에이, 저건 아니다. 마원 랜드로 땡겼나 봐. 아니, 아니. 이 때문에. 이 레마주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좋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야. 우와, 저기까지 싹 보이네. 진짜. 대박이다. 이거 거실 개념도, 여기가. 여기 공간을. 여기는 이제. 이렇게 뷰가 좋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너무 이게. 일조령이 좋으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되게 예쁜데요? 책 같은 거 이렇게. 되게 지적인 게 보여요, 지금. 친구가 높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아, 넓어 보여요. 게다가 햇빛 쫙쫙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 이게 너무 좋잖아요, 밝은 기기가. 아, 좋네.